고릴라포드 포커스 보레드 번드는 고릴라포드 시리즈 중 최상급 모델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서 굉장히 단단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SLR 줌의 경우 바디만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무리가 없지만 이렇게 장망원 렌즈와 함께 사용시에는 어느정도 무리가 있어서 높은 안정성을 요구하는 유저라면 포커스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포커스 고릴라포드 포커스 위에 보레드 번들 X가 장착되는 형태이고 보레드가 제외된 제품은 고릴라포드 포커스이고 이 보레드가 탑재된 제품이 포커스 보레드 번들입니다. 이 보레드는 보레드 X라고 명칭되어 있고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각도 조제도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촬영시에 유리합니다. 이 엑스플레이트는 동전이 아닌 손잡이를 잡아서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망원 렌즈에 삼각대 마운트 링에 플레이트를 장착하고 번들 X 위에 삼각대를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아서 무거운 무게도 잘 버팁니다. 파노라마 촬영을 하려면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마원 렌즈를 마운트하거나 아니면 대형 비디오 카메라를 마운트해서 사용할 때 활용하기 좋은 것이 보레드 포커스입니다. 흑use객입니다. 고객님istonYY